아하정보통신의 구기도 대표 이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저희가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서 주로 교육시장에서 많이 쓰입니다. 교육용 강의실에서 교수자가 펜 입력장치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 그것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녹화돼서 이러닝용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. 또한 이와 유사한 터치 모니터가 있는데 터치 모니터는 펜 입력장치에 비해서 굉장히 둔탁하고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. 이것을 개선한 아주 사용자가 노트 필기하듯이 그런 필체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국내에서는 신기술 인증까지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. 올해 미국의 라스베가스 쇼를 시작해서 세빛이나 컴퓨터엑스 등에 다수 출품을 해서 전세계적으로 공략할 예정에 있습니다. 작년에 우리 중동신화를 이뤘듯이 올해는 미주 대륙에서 큰 신화를 이룰 것입니다. 작년에 우리 중동신화에 대한 문화는 이익을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